점심 공양 점심 공양들은 어떻게 잘 드셨습니까? 점심 공양 하시고 조금 녹원도 하실 텐데 식곤증 좀 해소하게 노래 한 자라고 불러드릴까요? 자 그러면은 다리를 가지런하게 하시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가슴을 쫙 펴고 턱을 당기고 손을 가운데로 모두고 몸을 좌우로 앞뒤로 두 번씩 흔들흔들 하면서 자세를 바르게 갖고 숨 쉬는 것은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눈은 지그시 감고 합장하세요 지심 걸쳐 지심 걸쳐 지심으로 걸쳐 세상 천지의 만물 중에 사람 밖에 또 있는가 여보시오 시주님 내 인의 말씀을 들어보소 이 세상에 나온 사람 네 덕으로 나왔는가 서가열의 공덕으로 아버님 전의 뼈를 빌고 어머님 전의 살을 빌며 칠성님 전의 명을 빌고 최성님 전의 복을 빌어 이 내 일신에 탄생하니 한두 살의 저를 몰라 이 삼십을 당하여도 부모 은궁을 갚을 순가 금일 소층 금일 소층 금일 소층 금일 소층 하왕생하옵소세 네 눈 떠도 되겠습니다 어때 가슴에 조금 뭐가 옵니까? 그러면 됐네요 제가 원래 뭐 이런 노래 부르는 스님은 아닌데 점심 먹고 나서 아무래도 연식들이 있으니까 좀 노곤 하실 것도 같아서 조금 일깨워주느라고 서두부문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주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자 그러면 또 배포된 유인물 두 장 중에 제 22 심무진장품 있죠 미리서 한번 독송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경개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읍문견득수지 원의 열의 진실이 계법장기 넌 오 마라나 마라다 오 마라나 마라다 오 마라나 마라다 그때 공덕님 보살이 다시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였 불자들의 아보살마사리 열까지 장이세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부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장차 말씀하실 것이 지금 말씀하시나니라 무엇이 열까지인가 이른바 신장과 계장과 참장과 괴장과 문장과 시장 해장과 염장과 지장과 변장을 열이라 하느니 불자들이여 무엇이 보살마사리 신장임 이 보살의 법이 공함을 믿으며 모든 법이 무상함을 믿음 모든 법이 원이 없음을 믿으며 모든 법이 지음 없음을 믿으며 모든 법이 분별이 없음을 믿음 모든 법이 의지함이 없음을 믿음 모든 법이 조활하기 어려움을 믿음 모든 법이 남이 없음을 믿느니 무슨 까닭인가 보살은 모든 부처님의 처소 한결같이 거든 진심을 내었 부처님의 지혜은 그지 없고 담이 없음 아나은이라나 아미타불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전에 환희행까지 했지요 환희행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게 환희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막 주는 거라 그랬죠 계산 없이 요즘 사람들은 뭐를 하나 주더라도 나름대로 복선을 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뒤에 자신을 불편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 과부를 바란다거나 이익을 염두에 둔다거나 명예를 생각한다거나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서 베풀어 줘도 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보살행을 완성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 훌륭한 법사수님들이 와서 경문을 강독을 해드리고 화음경을 말씀해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불교신자들이 우리 불자들이 실생활에서 그거를 귀감으로 삼지 않는다고 한다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두 번째는 보살행의 두 번째는 뭐냐? 요익행이다 이 말이에요 요익행 요익행이라고 하는 것은 넉넉할 요에다 이익될 입자에다가 실천할 행 그러니까 요익행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이익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보살행이다 이 말이야 근데 구체적으로는 여기서는 어떻게 알아버렸느냐 정해놓은 규칙을 잘 지키고 여러 가지 선행을 통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이롭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해놓은 규칙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게 뭐냐 첫 번째가 우리 대승 불교권에서는 삼취정계라에서 첫 번째는 섬유리계라 섬유리계 섬유리계는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신도 오계를 받죠 오계를 받는다든가 또 우리 통도사 같은 데는 보름날 금음날 범만경 포사를 하죠 거기에도 보면 십중 사십팔 경계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중에 오계도 있고 십계도 있고 십중 사십팔 경계도 있지만 오늘은 팔제계를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팔제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오계는 똑같아요 첫째는 불살생계 두 번째는 불투덕계 세 번째는 불비범행계 네 번째는 불망어계 다섯 번째는 불음주계 여섯 번째는 불가무관청 도식마냥계 일곱 번째는 부자 고강대상계 여덟 번째는 불비시식계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신도 오계하고 똑같은데 네 세 번째 불비범행계만 세 번째 불비범행계만 조금 의미의 폭이 달라요 오톡 신도 오계는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그랬거든 불사음 그래 가지고 그런데 팔관제계 팔제계에는 세 번째가 불비범행계 그랬어 그러니까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지난 토요일날 우리 교육원장 스님이 오후 이 시간에 세 번째 화음경 법회 중에 범행품이 있었어 그런데 범행품 법문 하실 때도 그런 맛을 하셨을 거야 범행이라는 게 뭐냐 그래 가지고 범행이라고 해서 깨끗한 행위거든 여러분들이 깨끗하다 더럽다 청정하다 불결하다 이런 정도 개념은 다 이해를 하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 번째는 불비범행계니까 아예 그걸 안 해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그런데 이거는 뭐 1년 365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팔관제계라고 하는 것은 한 달에 6일만을 그렇게 해라 그 말이야 육제일에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불망어계 다섯 번째는 불음주계 여섯 번째는 거창하지 불가무관청 도식 만향계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가무가 뭐예요?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게 가무요 또 관청이 뭐예요? 노래 부르고 난리법석을 떠는 것을 즐겨 보는 것이 관청이야 볼관자에다가 들을청자에다가 도식만향계는 뭐야 얼굴에다가 찍고 바르고 도식 마냥이야 도식 발을 도자 꾸밀식자거든 도식 마냥은 꽃다발 만자 향 바르고 찍고 바르고 분장하고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부자 고강대상계 그랬거든 내 신분에 걸맞지 않게 높은 데 가서 앉아서 먹이려고 하지 말아라 어떤 경우라도 여덟 번째는 불 비 시식 불 비 시식 하면은 아시겠어? 때아닌 때 먹지 말라 때아닌 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 정오에 점심들 드셨죠? 오늘 점심 드셨으면은 다음날 햇뜨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게 불 비 시식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한 번만 드시잖아요 4시에 예? 4시에 한 번만 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전국 사찰에서 부처님을 모셔놨다고 한다면은 부처님을 기리면서 4시 맞이 올리잖아 예 4시 기도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다 말이지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1년 365일을 이렇게 하라 하면은 예 그거 지켜낼 사람이 제가 잘 하더라도 매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제일에만 그렇게 지키고 살아봐라 육제일이 며칠 며칠이야? 음력으로 14일 15일 29일 30일 음력으로 초여드렛날 그리고 음력으로 23일날 음력으로 초여드렛날 23일날 14일날 15일날 29일날 금음날 이렇게 하면은 하여튼 옛날부터서 그 날들을 육제일이라고 해서 제일은 무엇을 하는 날이라고요? 말 그대로 제 자가 가지런할 제 깨끗할 제 목욕 재개할 제 자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하루 3일 신중기도 초여드렛날 약사제일기도 초일엔날 목숨 짧은 사람들 칠성불공들이잖아? 칠성제일날 음력 보름 미타제일 열여드렛날 지장제일 스무나흔날 관음제일 이런 제일들에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절에 기도하러 오시더라도 정말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절에 한 번을 가시더라도 그때는 편의시실도 부족해가지고 아침 일찍이 혼자 뒤뜰에 가가지고 다라이에다가 물 뜯어놓고 목욕하고 목욕하고 쌀대빵 니고 집에서 반찬거리 할 수 있는 가지 오이 고춧가루 이런걸 장만해가지고 절에 오셔서 부처님 탁자에 딱 올려놓고 정말로 목욕 재개하고 지극정성으로 우리 아들 딸년들 잘되게 해달라고 객지에 나가 있으니 몸성이 탈없이 우리 애들이 하고싶은 일 무난하게 잘되게 해달라고 손이 발휘되도록 그렇게 빌었잖아 그죠? 이렇게 하는게 재개하는거에요 재개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익행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익되게 해주려면 내가 지킬 것을 지키면서 해야 결국은 부처님께서 보시니까 나도 이롭고 내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도 이롭게 되더라 그 말이야 지키지도 안하면서 뭐를 도와준다고 도와주면 그것이 별로 청정치가 못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이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섭선법계 이것은 섬유리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 이웃의 도반들이나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들이나 내가 내가 뭐라도 꼭 이렇게 뭐뭐 하지마라 하지마라 규정을 해놓지 안했더라도 여러분들 정도 나이가 되면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선업을 짓는 일인지 악업을 짓는 일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죠 알아서 조금 더 폭넓게 실천해라 그 다음에 더 확장되면 뭐야 섭중생계 이거는 내 이웃들이나 내 가족들 좁은 범위뿐만 아니라 나하고 별로 인연이 없는 이들 오며 가다가 마주치는 이들 나하고 별로 직접적인 인연이 없는 이들에게라도 그들이 뭔가가 힘들어하고 고달파하는 것 같으면 내가 이 상황에서는 뭐를 좀 거들어주면 도와주면 전인들이 조금 더 행복이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살피고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나서주는 것들이 바로 이 실행품 제 이 두 번째 요익행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잘 챙겨서 실천해야 될 것이다 셋째는 십행 중에 셋째는 무의역행이다 무의역행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문자에다가 거스를 위자에다가 거스를 역자에다가 실천할 행 무의역행 이것은 바로 어기지 않는 행이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나는 좋다고 했는데 내 주위 이웃들에게는 괜히 거슬리거나 그 이웃들에게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거슬리지 않으려고 하면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잘 참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잘 참아야 이것은 바로 항상 내가 만약에 진정한 오늘 설법전에 함께하시는 우리 불자님들은 오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설법전에 있는 동호암만은 이 설법전 안에 일심법계가 형성이 되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가 부처님이다 그대가 부처님이다 왜 너는 네 스스로가 부처님인 줄 모르고 자꾸 너는 중생 노릇을 하고 살려고 애를 쓰느냐 아 아 바로 이 설법전에 앉아계시는 우리 불자님들 내가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다면은 이것을 갖다가 확장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무의역행에서는 부처님이면은 또한 잘 참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보사는 잘 참아내려면은 때에 따라서는 내가 좀 억울하고 오해를 받더라도 그것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인육행의 인육행의 정점은 어디가 있느냐 마찬가지야 또 금강경 제14 이상정멸분에 보면은 합장하시고 수보리아 여하석이 가리왕에게 알절 신체할 때 아이시에 무하상하며 무인상하며 무중생하며 무수자상이었느니라나 무하상하며 그런데 정말로 억지로 참지 않으려면 이 정도가 된다 말이지 금강경의 14분에 가리왕에게 내 신체가 칼로 다 잘릴 때에도 어떻게 그거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을 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참을 수가 있느냐 냄내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냥 이해는 안 되겠죠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불교에 보면 아 라고 하는 것은 아트만이라고 그래요 아트만 아트만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각상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원래는 이게 쌈주냐 쌈주냐 옛날 산스크리트를 번역하는 원어가 그래요 아트만 쌈주냐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푸드갈라 쌈주냐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트바 쌈주냐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바 쌈주냐 이거를 한문으로 번역해 놓은 것이 나자상 사람인자 인상 중생할 때 무리중자 날승자 중생상 목숨수자 사람자자의 수자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뜻을 다 뭉뚱거려서 딱 보면 결론은 뭐냐 그냥 고정된 내가 있다라고 하는 우리 중생들의 관념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가 있다 이런 개념인데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되나 사람인데 내가 그럴 수가 있나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인상이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중생들이니까 어쩔 수 없지 중생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다든가 했을 때 사트바 삼주냐다 이 말이죠 수자상이라는 것은 지바라는 것은 번역을 하면 영혼 생명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정한 기간 목숨을 가진 존재다 목숨이 수명이 있다라든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사상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것을 딱 뭉뚱거리면 결론적으로는 아트만 쌈주냐 쌈주냐 내지는 쌌냐 이렇게 해서 이런 고정된 나라고 하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 나는 내 옆에서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건들면 나는 참지를 못하고 욱하고 성질을 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인욕행을 통해서 우리가 입증할 때처럼 꾸준하게 나를 갈고 닦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내 관념적인 사고를 바뀌어 가야 될 책무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번째는 무구려행이야 무구려행 이것은 구필굴 꺾일요 이거는 꺾이지 않는 행이다 이 말이죠 꺾이지 않는 행 여기는 꺾이지 않는 행 꾸준하게 지속되어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앞에서 환희행이나 요익행이나 무의역행이나 이러한 행들을 제일날만 해가지고는 이례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보살행이 성숙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러한 행을 꾸준하게 해 나가야 된다 꾸준하게 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몸과 입으로 꾸준하게 해야 된다 몸과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연불 108배 이런 것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연불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 절에 나와야 돼 여러분들 집에서 이런 거 연불하라고 독경하라고 아무리 해도 여기 200명이 앉아 계신다면 아까 푸르테지 보더라도 서너 명밖에 못해 그죠 우리가 반드시 제일에 절에 꼭 나가는 날로 해가지고 절에 와서 연불도 하고 108밀도 해야 되는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꾸준하게 환희행을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항상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는 이게 무슨 원리일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했다라고 관념적으로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거는 관념일 뿐이다 이러한 것을 깨뜨려야 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무슨 일을 하다가 한 번 실패했거나 안 됐다 그래가지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만둬야지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중간에 꺾이지 않고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무슨 행위라고? 무구려행이다 이 말이야 무구려행 무구려행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다섯째는 무치란행 무치란행은 뭐냐 어리석을 취해다가 어지러울 난 어지럽지 않는 행위다 어지럽지 않는 행위다 어지럽지 않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마음을 닦아야 되는 것이다 어지럽지 않는 행위다 화엄경에서 제 1회 여섯 품을 산할 때는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성부라는 과정을 깨닫고 나서 기술해 놓은 가르침이었다 그러면서도 2회에서 8회까지 또 마지막 9회에서는 바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중생들이 성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법문으로 펼쳐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무치란행이야말로 우리가 설법전 안에서만 우리가 서로 간의 부처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설법전 문지방망 넘어가면 다시 언제 내가 부처님이었냐는 듯이 중생으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설법전 문지방을 넘어서서도 나는 부처님이야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을 행을 해야 부처님이잖아 부처님이라고 확인해 줬는데도 내가 중생에 행을 하고 있으면 그 순간으로 부처님은 안 계시는 거다 이 말이죠 이러한 것을 유지하려면 이거야말로 보고 듣고 냄새 받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생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이라도 우리 입정할 때 짧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을 다른 말로는 또 바라밀 행한다고 그래 바라밀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도론에서 제도할 도자 차안 피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생사가 있는 우리 중생들의 관념으로 태어났다 죽었다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갈등과 권해가 끝나지 않는 이 세상을 차안이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로 피안은 바로 생사가 없는 세계야 생사가 없는 세계는 진리의 세계고 열받은 세계다 이 말이죠 바로 바라밀 행을 통해서만이 바로 차안에서 피안으로 내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렇게 하기 좋은 행이 바로 무칠한 행이다 그런데 무칠한 행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은 다섯 개의 나를 어지럽게 하는 게 있다 첫 번째는 뭐냐 탐욕이라는 덮개가 있고 둘째는 성냄이라는 덮개가 있고 셋째는 수면이라는 덮개가 있고 넷째는 들뜸이라는 덮개가 있고 다섯째는 의심이라는 덮개가 있다 이런 이것을 다섯 오자에다가 덮을 개자에서 오개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상으로 명목만 확인해드리고 탐욕, 지인의 수면, 들뜸, 의심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이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 이 탐욕을 부리면서 내 마음이 항상 안정되게 고요해질 수는 없는 거야 내가 조금 전에 한 시간 전에 아주 따다알썩한 감상에 젖어있는 그런 곳에 있다가 지금 이쪽에 딱 와서 갑자기 마음을 고요해야 되겠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조금 전에 한 시간 전에 삼십 분 전에 뭐 희한한 것을 봐가지고 그게 자꾸 내려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 앉아있더라도 마음은 그쪽에서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탐욕은 꼭 내려놓도록 탐욕을 다스리는 데는 뭐가 첫 번째라 그랬죠 오전에 했잖아 자시가 피로악경이니라 그랬어 자비로울 자자에다가 베풀시 자시가 반드시 피를 막으러 나쁠 악 지름길경 항상 내가 누구한테라도 베풀어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혹 가네라도 실수해서 발을 삐끗해가지고 그런 나쁜 쪽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을 나의 그 공독으로 그것을 막아준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탐욕을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의심이라는 덕계도 내려놔야 된다 의심이라는 덕계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 오늘 여기서 화음경을 살림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항상 내 스스로가 자존감을 가지고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섯 번째 보살행은 뭐냐 선연행이다 선연행은 잘할 선자에다가 나타낼 현자에다가 행할 행자이다 이거는 잘 나타내는 행이다 잘 나타내는 행은 바로 사물이나 이치를 깨뚫어볼 수 있는 슬기를 갖는 것이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우리가 원래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태어난 이후라도 똑같이 뭐를 작동하는 게 있다고 했죠 우리 스스로 작동하는 게 태어나기 이전이나 이생이 왔을 때나 나를 작동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 자성청정심 진여자성 이것을 말하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발현을 시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무분별지다 그렇게 이야기해 무분별지 없을 문자이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시냐 비냐를 따지는 것이고 네 것이 작냐 내 것이 크냐 이런 것을 자꾸 구분해 가지고 망상을 일으키는 것을 분별한다 그래 그런데 우리의 원초적인 자성은 그런 자체가 없었다 무분별지가 있다 그러니 무분별지를 개발해서 내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마음을 그런 쪽에 두는 것을 선연행이라고 그랬다 일곱째는 무착행이다 없을 문자에다가 집착할 착 행할 행 이거는 방편을 잘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야 방편을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원칙대로만 하면 내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내가 어떤 기준을 지키고자 하고 원칙을 지키려고 하면은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되게 버거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방편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과 수단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집착이 없는 행은 무착행이 되는 것이다 여덟째는 난득행이다 난득행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고 원을 가져야 된다 이런저런 방편들을 쓰고 인욕하고 베풀고 하는 데에도 내가 내 나름대로 서원을 하지 아니하면은 지속적으로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을 어디서 자주 발언합니까 여러분들 절에 자주 오시면은 하잖아요 법회의 끝에 서원하잖아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게 서원이잖아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사웅서원이라 해서 우습게 보지 말라 거기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고 바로 보사령을 실천해가는 기본이 거기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런 원을 끊임없이 발휘해야 된다 아홉째는 선법행이다 이거는 잘할 선자에다가 법법자에다가 행할 행자예요 선법행은 잘 말하는 수행이다 그랬어요 잘 말하는 수행 무엇을 잘 말해야 될까요? 부처님법을 부처님법을 여러분들은 불교대학에서도 배우고 익히고 또 초하루라든가 제1대도 나와서 배우고 익히고 또 이번처럼 우리 통도사 같은데 어느 본사에도 없는 이런 화음살림을 성대하게 치러내는 데 있어서 본문을 틀었으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그 중에 여러 말씀들이 계셨더라도 아 나는 이거 한 말씀만은 내가 꼭 간직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1년 동안에 부처님 말씀을 상당하게 익힐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익히고 배운 대로 내 주위에는 있는 이웃들에게 자꾸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잘 말하는 수행이다 열째는 마지막으로 진실행이다 이거는 지바라밀이다 그랬어요 지혜짓자 이것은 여섯 번째의 지혜바라밀과 유사한데 어떤 측면에서 조금 다르냐 지혜바라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본질적인 무분별지 무분별지의 지혜인 것이고 여기 열 번째 진실행에 있어서 지혜는 후득지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익히고 또 그런 지혜의 말씀들을 사색하면서 꾸준하게 정진해 가면 경험 속에서 그런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죠 배우고 익히지 아니하고 또 여러 가지 신행 실천을 통해서 경험을 쌓지 아니하면 이런 지혜는 잘 발현되지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열 번째 진실행을 익히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소한도 내가 적을 두고 다니는 절에 모든 제일들에 연중행사 때 팔소매를 거다붙이고 절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겠죠 참석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배우고 있었던 것을 실천에 옮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부처님과 중생은 다르는 게 뭐냐 시선이 달라 중생들은 항상 나 내 내 것에 시선이 와 있고 부처님은 시선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게 없겠을까 어떻게 하면 저 중생들에게 기쁘게 해 줄 수가 없을까 이런 시선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 시평품 신무진장품을 살펴보면서 내가 다시 한 번 물론 어제까지도 법사 스님들이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시평품 신무진장품이야말로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과정이었고 단지 그것을 내가 설법전을 벗어나서도 유지를 하려면 그것을 유지하는 묘약이 뭐라고 보사랭이라니까 보사랭 보사랭을 통해서 공덕만 쌓아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만 이전까지는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 마지막 말씀 뭐 보사랭 그렇지요 보사랭 공덕 왜 나는 부처님이니까 발심성불로서 내가 부처님인 것을 확인했으면 나는 그것을 갖다가 부처님처럼 행동을 해야 되니까 보사랭을 하면서 공덕을 쌓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 뭐를 기억하면 된다고 보사랭하고 공덕만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